예 여기가 조금 조금 아까 우리 이거가 복잡해 가지고 우리 좀 조금 걸어왔는데 5분정도 이제 우리 시간을 예상한 시간 노고단하고 아 우리가 여기 지금 성삼대 주차장에서 노고단까지 1시간 반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노고단에서 반자봉까지는 2시간 반 정도예요 근데 우리 보살님 걸은 거리가 좀 늦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잡아야 되겠나 내려오는 거는 한 2시간 반 정도예요 내려오는 거 2시간 근데 아니요 내려오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7시간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근데 보살님 아까 출발을 우리가 좀 일찍이 확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랑 중간에 7시에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또 실수하는 바람에 30분 뺑뺑이 돌고 왔잖아요 뺑뺑이 돌았습니다 저 남원으로 가서 지리산 온천 쪽으로 가서 선임 말을 믿고 갔다면은 예 앞으로 선임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 15년 전에 제가 거기서 그 온천장 쪽으로 뺑삭골레서 내려온 것을 제가 들어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선임을 리더로 시켜야 되면 우리는 뺑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더는 제가 하겠습니다 선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거사님은 그냥 대장하십시오 거사님 여기 지금 보니까 좀 서리 같은 게 내리는 거 같아요 아 서리요? 첫 서리는 벌써 내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지금 여기가 한 영상 한 7도 내지 10도 됩니다 된소리가 내리는 코끝이 지금 찡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춥다는 말인데 어쨌든 슬슬 걸어서 이제 오늘 한 7시간 정도는 이분이요 저하고 짝꿍입니다 아이고 짝꿍이니까 아이고 우리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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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예 예 시작 화이팅 자 무사하게 무사하고 안전 산행을 기원하면서 좀 또 거사님이 또 뭐 이제 지리산에 그 정기가 모여있다는 반야봉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반야봉하고 노고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리산 반달곰이 살고 있어요 반달곰이요 여기 아주 그래서 사실은 천왕봉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 지리산 등산은 반야봉으로 와야 예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사님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저기 뭐야 산행하다가 네네 제가 이제 저기 주먹밥 조금 싸왔거든요 주먹밥이요 예 그래 어디쯤 우리가 식사 좀 하고요 좋은 자리 장소 잡아가지고 아 식사는 어차피 네 반야봉 가서 먹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이 네네 도착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입구에 출발해서 가는거 그거 하고 영상 올려놓고요 예예 그럼 이제 우리 식사하면서 네네 예 그렇게 오늘 자라면 행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뭔가를 행제할 수 있어요 뭔가를 행제할까요 예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행제라는게 그 마음이 확연하게 보는거 그것이 저한테는 대단한 행제인데 거사님이 생각하는 행제는 어떤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뚜껑을 내려봐야 압니다 예 어휴 그리고 나뭇이파리가 네 가지가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벌써 예 시올 하순이니까 예 떨어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또 지대가 지금 1000미터는 없거든요 여기가요 우리 반야봉이 몇 미터로 되어 있던가요 1732입니다 1732 예 아이고 그래도 만만치 않네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잘 심호업 잘 다지고 예 천천히 수행하면서 올라가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보살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예